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휴 출근해야지 아휴 오늘 정말 좋은 아침이다 아휴 아 봄수하고 요루하고 일어났구나 벌써 아 여보 아침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잉 음 여보 오늘도 저녁에 저녁쯤에 돌아오죠 퇴근할 때 아 그렇지 근데 오늘 저녁보다 더 늦게 올 것 같은데 오늘 야근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느껴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래 음 여보 있잖아 아 옆집 그 태기네 아줌마 있잖아 태기네 아줌마가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요즘 우리 마을에 밤 늦게 있잖아 아 웬 어리 왠 약간 정신 단어 Natur 오리 ầ 길을 여쭤보고 에이... 여보 응 우리가 어린애야 왜 그런 걸 믿고 다녀? 아이 근데 뭐 태귀네 아줌마가 진짜라고 진짜라고 빡빡 우기니까 그렇지 여보도 조심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아 어쨌든 알았어 응 응응응 에이 그런 소문은 다 미신이야 여보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... 내가 오늘 어... 회사에 낼 서류가 있는데 그게 우편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온 거 없어? 어? 어 아직 없는데? 어? 어? 잠깐만 잠깐만 어? 뭔가 온 거 같은데 아... 우편가 왔나 오다 어?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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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여보 예 우리 집 앞으로 왔다 어? 아 다행이네 와서 그래도 아 내가 그래도 주소를 우리 집 주... 집 주소를 잘못 적은 게 아니었나봐 좀 늦게 와가지고 집 주소를 잘못 적은 줄 알았더니 잘 적었네 아 잉혈특별시 여면일동 251-7 잉혈야납 잘 적었구만 아이 그럼 여보가 우리 집 주소를 모를 리가 있어 아 어쨌든 요리와 범수야 여보? 네 응 나 이제 출근할게 어... 그럼 음... 갈게 다녀오세요 조심히 갔다와 음... 음... 아니 그나저나 태기네 아줌마가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네 내가 맨날 맨날 밤에 돌아다녔는데 그런 여자를 못 본거 같은데 으음 아휴 오늘 야근하느라 오늘 새벽 늦게 들어가네 아휴 아휴 도시가 깜깜하네 빨리 집에 들어가서 빨리 푹 자야겠다 아휴 아휴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았는지 아휴 지아 빨리 들어가야겠다 뭐야 사람이 있네 이 시간에 아휴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어 저기요 어 네? 저 길 좀 여쭤볼게요 길을 물어보신다고요? 네 뭐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길로 가야 되거든요 어 어디야 어디야 뭐야 야 이기면 특별시 우리 집주도인데? 뭐야 우리 집주도를 왜 왜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거야 어휴 수상한 사람이네 어휴 저 사람 쫄차오는거 아냐 어휴 우리 집쪽에서 돌아서 가야겠다 돌아서 엄청 돌아서 어휴 어휴 저 사람 뭐지? 어휴 잠깐만 아침에 여보가 말했던 그 사람 아니야? 근데 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우리 집 집주도를 알고 있지? 되게 무섭잖아 이거 어휴 어휴 저 사람 쫄차오는거 아니겠지? 어휴 무서워 죽겠네 진짜로 어휴 집이 돌아서 가야겠다 아 후문으로 가야겠다 후문으로 어휴 저 사람 쫄차온거 아냐? 어휴 어휴 오늘 후문으로 들어가야겠네 아휴 무서워 죽겠네 아휴 아휴 집이 조용해 아휴 도대체 그 여자는 도대체 뭐였지? 어떻게 우리 집주도를 알고 있지 근데? 아휴 찝찝해 죽겠네 아휴 다 자고 있나? 여보 아휴 여보가 왜 안빤한 환자지? 여보? 어휴 아휴 아휴 애들방에 다 자라보네 아휴 아휴 별일 아닐거야 아휴 나도 씻고 나도 이제 자야겠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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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게 좋겠다 아휴 피곤해 피곤해 아휴 도대체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집주도를 알고 있었을까 아휴 아휴 모르겠다 아 우연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아휴 무서운데 아휴 자야겠다 어 뭐야 뭐야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 없는데 지금 새벽 2시인데 지금 누구지? 누구세요? 아휴 아휴 누구세요? 뭐야 아무도 없잖아 뭐야 아휴 아무도 없잖아 아휴 뭐야 여기가 왔네 으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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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